생각해 보니 루이가 앙리 아빠인 걸 얘기를 안 했더라. 동석이 집에서 공부는 좀 시키고 계시죠? 동석이 내 아들이야. 날 닮았으면 머리가 나쁠 리가 없잖아. 전 사실 이런 쪽 엄마는 아니라서. 저 아줌마가 하나 구해줬어. 유빛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런데 왜 앙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? 내 소중한 옛 친구가 동네 친구가 되어서 너무 기뻤어. 너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. 나 비참하게 만들려고 일부러.